어 소개합니다 이분 서른 일곱 목에 도전한 핑크색 머리로 10대까지 완벽하게 노랭이로 픽스시켰습니다 재키의 대박난 강성은 노랭이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화이트키스 잭스킷의 리드보컬 강성은입니다 리드보컬 아이돌 한다니까 미장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야죠 미장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야죠 핑크? 어떡하지? 많이 긴장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같아요 이렇게 엄마같아요 이렇게 야 야 털 좀 나 털 좀 나 야 야 누가 여기 삽살이 풀어놨어? 3 2 3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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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잠깐만 대박이니까 대박 너도 대박남이다 그리고 대박녀다 대박녀 대박녀 그거 비슷해요 맞아 야 나 같이 잘 살아라 이거 들은 멤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나 잘 살아라 나 잘 살아라 먼지 털기 너무 열심히 엄청 난리했어 얼굴에 지금 붙어갖고 먼지 터누고 있으면 좀 비슷해 이거 소리나 피카츄 피카츄 땡동인가 피카츄 피카츄 이거예요 입덕히 뜸 입덕히 뜸 땀 다 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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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랑해.